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배우고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머무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요. 부용자의 동사, 부용자의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나는 머무하는 것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워왕러 주르륵, 워왕러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A는 대략 얼마인가요라는 표현을 에이 따가이 두어샤, 에이 따가이 두어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졸여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다섯 번째 시간, 호텔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요.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뭐해 주세요. 청할 청자, 칭, 칭. 천천히, 느릴 만자, 만, 만. 이걸 응용해서 천천히, 약간, 조금, 좀 천천히란 말을요. 만, 디얼, 만, 디얼. 말하다, 말할 설자. 슈어, 슈어.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없을 몰자죠. 그래서 우리가 몰상식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메, 메, 문제 한자 그대로. 원티, 원티. 원하다, 필요하다, 필요할 요자죠. 여, 여, 무엇, 무슨, 어떤, 샘머, 샘머. 처리하다 두 글자, 빤 리, 빤 리. 자 그리고 들어가다, 묵다, 수속. 즉, 들어가 묵는 수속. 체크인이란 단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빼다, 방, 수속. 방을 빼는 수속. 체크아웃이라는 표현이죠. 뛰, 방, 수, 쉬. 오르다, 가다, 올라가다, 상,True. 내리다, 가다, 내려가다,샤, 취. 어디어든 향해 갈 왕자입니다. 왕, 왕. 오른, 오른쪽, 오른, 우자죠. 요, 요, 돌다, 꽈, 꽈, 왼쪽, 왼좌자입니다. 주어, 주어, 돌다, 돌, 전자입니다. 주안, 주안, 쭉 앞으로 우리가 흔히 일직선으로 이런 말 쓰겠죠. 이즐, 이즐, 가다, 떠나다, 걷다, 한자어로는 달릴, 주자입니다만 달리다 뜻은 없어요. 저, 저, 말 위에 타자마자 바로 곧, 금방, 마샹, 마샹, 주다, 줄, 급자입니다. 게이, 게이, 건너다, 가다, 건너가다, 꽈, 추, 꽈, 추, 또 다시 더, 다시 제자입니다. 짤, 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동사 뒤에 이변, 동사 뒤에 이변, 양보하다, 양보할 양자입니다. 랑, 랑, 좀 뭐뭐해보다, 동사 뒤에 이샤, 이샤, 조용히하다, 한자어, 안정, 안징, 안징, 약간, 조금, 술어 뒤에 디알, 디알,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국어 공부, 음악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좋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이 호텔에 와서요.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빨리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던질 수 있는 문장,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좀 천천히 하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우리말 한자, 느릴 만자인 만. 만이라는 글자의 뜻은요.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을 천천히 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천천히라는 뜻으로 부사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디얼의 역할은요. 보통 수로 뒤에 쓰여서 약간 조금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좋다라는 말을 하우디얼, 하우디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약간 싸게 하다라는 말을요. 비에니 디얼, 비에니 디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너무 서두르는 손님이 앞에 딱 보이거나 뭔가 좀 천천히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첫 번째, 단호하게 말할 때 만, 만. 그리고 좀 완곡하게 말할 때는요. 만디얼, 만디얼. 그리고 정중히 말하고 싶을 땐 칭자를 붙여서 징, 만디얼, 징, 만디얼.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한 글자, 두 글자 붙여가면서 표정까지 연습해보면 몸으로 느끼는 멋진 중국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막연하게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외워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단어를 딱 딱 가짜 붙이면서 이해하면서 툭툭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오래 해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외고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을 살펴볼까요? 앞에서 배운 좀 천천히 하세요라는 표현에다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좀 천천히 드세요. 좀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등등 어떤 동작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할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중국어의 특징, 기본 패턴에다 단어만 딱 딱 갖다 붙여라. 그래서 앞에서 배운 좀 천천히 하다라는 표현인 징만디얼, 징만디얼 이러한 표현에다요. 그 뒤에 동사만 딱 딱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징만디얼 동사 징만디얼 동사 이러한 패턴을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요. 좀 천천히 드세요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먹다라는 츄, 츄만 딱 뒤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그렇죠. 징만디얼, 츄 징만디얼, 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좀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라는 표현 역시 동사 자리에 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우리말 한자 볼 간자인 칸 칸이라는 단어만 딱 뒤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징만디얼, 칸 징만디얼, 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의 부위는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징만디얼, 츄 징만디얼, 츄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문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확 땡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요.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 셔머 셔머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요. 동사 뒤에 쓰여서 우리가 말하는 무엇을 머무합니까? 라는 말을 동사 셔머 동사 셔머 구조로 기억하시면 많은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먹다, 츄 무엇을 먹나요? 츄 셔머 츄 셔머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가 보다 라는 동사 칸 칸 그래서 무엇을 보나요? 라는 말은 칸 셔머 칸 셔머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다 라는 동사 쥬어 쥬어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라는 말을 쥬어 셔머 쥬어 셔머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사 자리에 원하다, 필요하다 라는 이름절 동사 여 여 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손님, 무엇을 원하나요? 즉, 손님, 무엇이 필요하나요? 라고 쓰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서비스 기본 문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셔머 닌 야오 셔머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체크인 하세요 체크아웃 하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체크인, 체크아웃? 이라고 한다면요, 체크인, 체크아웃이 뭐지? 이렇게 자꾸 한국어 표현에 집착해서 어려운 한자를 떠올리곤 할 겁니다. 하지만 중고 공부의 지름길, 어떻게? 쉬운 중국어를 떠올리면서 우리말로 애워라!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표현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편한 중국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인이란 말은요, 호텔에 들어가서 묵는 수속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고의 특징, 단어를 보면 딱 뜻이 보인다. 즉, 무슨 글자? 뜻 글자. 그래서 한자를 뜯어봤더니요, 들어가다, 묵다, 수속. 즉, 호텔에 들어가 묵는 수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루 주 쇼우 쉬 루 주 쇼우 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국어의 특징, 중국어는 눈치다. 그래서 체크아웃이라는 말 역시 호텔에서 방을 빼는 수속 이렇게 이해해서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빼다, 방, 수속. 즉, 방을 빼는 수속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퇴웅, 쇼우 쉬 퇴웅, 쇼우 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체크인하다, 체크아웃하다라는 말에서 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해? 빤, 리, 샤머샤머, 쇼우 쉬 빤, 리, 샤머샤머, 쇼우 쉬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 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죠. 비행기 타기 전에 무조건 탑승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 가서 탑승수속을 밟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렇죠. 앞에서 정리한 어떠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는 기분 패턴에다 수속은 수속인데 어떠한 수속? 비행기에 오르는 수속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처리하다, 오르다, 비행기, 수속 즉 비행기에 오르는 수속을 처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빤, 리, 땅, 지, 쇼우 쉬 빤, 리, 땅, 지, 쇼우 쉬 이렇게 멋진 표현도 우리 스스로가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그 다음 나와 있는 여섯, 일곱 번째 문장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라가다, 내려가다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동작의 방향을 말할 때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나가다 등과 같은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표현을 딱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위에서 말한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나가다 등의 공통점은 바로 동작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요 이름절 방향 동사에 오다라는 동사, 라이, 라이를 붙여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말한 사람과 멀어져 갈 때는 이름절 방향 동사다의 동사 뒤에 가다란 동사 취, 취를 붙여 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다라는 윗상자인 샹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어떻게? 첫 번째 올라오다란 말은요. 오르다 오다란 구조, 샹라이, 샹라이. 이걸 응용해서 올라가다란 말은요. 오르다 가다란 구조로 샹취, 샹취 이렇게 말하겠고요. 만약 이와 반대인 내리다인 아래 하자인 샤, 샤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려오다란 말을 내리다 오다라는 구조, 샹라이, 샹라이 이렇게 말하겠고요. 이걸 응용해서 내려가다란 말을 내리다 가다라는 구조, 샹취, 샹취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또 들다란 단어는요. 나아갈 진짜인 찐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들어오다란 말을 들다 오다란 구조, 찐 라이, 찐 라이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들어가다란 말을 들다 가다란 구조인 찐 취, 찐 취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거와 반대인 나다란 동사, 즉 날 출자인 추, 추를 가지고 응용해본다면 나오다란 말은요. 나다 오다란 구조, 출라이, 출라이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나가다란 말을 나다 가다 이러한 구조인 추, 추, 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나가다 등을 리듬에 맞춰 이렇게 외워두시면 언젠가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실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2020 배워법사 건강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천천히 머무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징, 만, 리얼, 동사, 징, 만, 리얼,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어떠한 수속을 발달하는 말을 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라는 표현 반, 리, 샘머, 샘머, 샘, 슈, 슈, 반, 리, 샘머, 샘머, 샘, 슈, 슈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이름절 방향 동사다에 라이나 취를 갖다 붙여서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나가다 등을 리듬에 맞춰 샹라이 샹취, 샤라이 샤취, 찐라이 진취, 추우라이 추취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이진!